일단은 이 남방기구를 사면은 정말 당연한거지만 살짝 조금 아쉬운게 있지 어떤걸 내면은 어 부수적으로 사야될게 조금 더 늘어난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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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빡민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빡민형님이랑 같이 콜라보를 하려고 하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빵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정말 오랜만에 이제 캠핑을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는데 어 사실 그 전에 캠핑 장비들도 좀 많이 이게 제가 내려놓고 이제 캠핑 준비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동기 캠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세코 완전 에이스죠 이 파세코를 좀 제품 리뷰하려고 왔는데 이제 실제로 사용한지는 1년은 안됐어요 어 왜냐면 작년 이제 동기 시작할 때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아직 뭐 고장 난다 보다 제품에 문제가 없이 네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제품이라서 그쵸 추천할 만한 아이템이다 너무나 최고죠 제일 좋죠 근데 뭐 솔직히 다 아는데 없어서 못사는거에요 지금 그 저보다 일단 캠핑한 지는 좀 오래 됐잖아요 저는 뭐 캠핑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차박러기 때문에 예 그냥 자동차에서 자고 먹고 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 제품을 줘도 못 쓰긴 하지만 아무튼 너무 예쁘고 부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실제 작년에 제가 이제 캠핑 시작할 때 같이 도움 줬잖아요 아 저 처음에 시작할 때 텐트 고토 아스트라인 처음에 샀을 때 근데 같이 치고 도움 줬죠 그때 이제 제꺼 핸드폰 액정 나가고 깡민이 형 차 키스 내고 난리 부르스였죠 예 그때 그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아 근데 벌써 그렇게 시작한 게 거의 1년이 다 돼간다 작년에 우리가 작년이에요 어 그게 작년이야 올해야 아니 작년 11월인가 그때 쯤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맞 아이가 찾아봐야겠다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암튼 추워 되게 추운 날이 시작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내가 처음 이제 텐트를 사가지고 이제 하고 싶다고 이 10장만 가득했는데 되게 따시기가 그랬잖아요 형 처음부터 너무 많이 사지마 그쵸 저는 항상 돈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전략 정신으로 필요한 것만 딱딱딱 필요한 것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것들만 그렇게 사기 때문에 빵민이 형 스타일하고 좀 안 맞아요 나는 일단 돈은 없지만 네 일단 시작할 거 어 좋은지 보면 사자 어 메이저로 보고 시작하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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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텐트는 메이저 못했어 너무 비싸 저 정도면 메이저 아니에요 아 근데 너무 비싸 왜냐하면 나의 끝판 우리 우리의 끝판한 아이보리 감성 캠핑 아 노르디스크는 또 말도 안되고 아 근데 저기 형 채널에 나왔던 가마보컬도 너무 예쁘더라고 아 그거는 내게 아니라 그니까 친구의 지인분이 아무튼 뭐 이런 거는 또 다른 얘기고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파세코라는 제품인데 네 어 이 친구가 지금 엄청 품절 대란 이에요 아 진짜로 완전 하드쉽니다 사고 싶어도 못사는 제품인데 제가 작년에 저도 이거 살려고 대기를 했어요 어 어 고릴라 캠핑 매니저님한테 계속 전화해요 매니저님 제발 언제 들어오냐 언제 들어오냐 언제 들어오는데 아 저희가 예약이 밀려 있다 그쵸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온거에요 예약 취소된 분 있다 5 5 5 1 났구나 고 빨린 씨 하나 살래요 바로 이렇게 된거 아트에 그렇게 해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가격은 그때 27만원인가 29만원 아트 20만원 후반대에 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파세코 25랑 27 이 두가지 반 버전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현재 25 27 29 버전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네요 근데 29에 대해서 제가 뭐 공부를 따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매니저님한테 매니저님 요즘 날로 안와요 그니까 아 날로 요번에 파세코에서 하나 새로 나왔다 그래서 안거에요 이십구가 나왔다는 거를 고구 이 구도 탄데요 따른 데 어 거의 파세코에서 지금 팔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파세코가 아예 독점이 아 캠핑 아웃도어 매장에 아직 안 뿌렸어요 아무튼 제가 25 를 왜 샀냐면 그때 많이 후기를 봤어요 25도 좋고 27도 좋다 근데 25 와 27의 차이는 뭐냐 일사람 탄소 감지기가 있고 없고 차이다 4 어 그럴거면 은 조금이라도 저렴한거 사자 했는데 사용하려면 일사람 탄소 감지기 또 따로 사야돼 별도로 근데 이렇게 케이스 끼고 얘기할 정도면 아예 제품 없는거 아예 아 까지 그 케이스를 지금 열고 얘기하니까 아 제가 이런거 제품 하는거 처음이잖아요 네 도와주세요 아이 포장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 이쁘다 일단 색상은 아이보리 색상으로 샀습니다 그때 당시 세상이 두가지였어요 아이보리와 블랙 근데 저는 아이보리를 샀구요 블랙을 사고 싶었으나 제 텐트가 어둡기 때문에 아 날로마저 어둠에는 그쵸 가다가 부딪쳐서 넘어 지면 바로 불바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음 잘 보이는 흰색을 샀습니다 일단은 이 파세코 25 s 를 보여주자면 에 얘가 높낮이 조절이 됩니다 리프트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요 오오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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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할말 없죠 올라갔습니다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보관할때는 이제 리프트를 해서 이렇게 낮춘 상태에서 보관할 수 있고 높이가 줄어드는거죠 부피가 줄어드는게 아니라 높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용할때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 젠틀링이 파세코의 모습인데 일단 사용하시기 전에 앞에 있는 기름구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기름에 지금 보면 E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진짜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이게 엔코라는 뜻이에요 엔코 없다 이본말 아니야? 이노프인가 뭐 그거 아니야? 근데 다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거는 좀 이렇게 아 E 에라 없다 에라다 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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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라다 그래서 처음 사용할 때는 여기 1분의 2 딱 반 절반 정도 기름을 채워 놓습니다 기름 채우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면 기름 주유구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다가 실내 등유를 넣으면 돼요 실내 등유는 가까운 주유소로 가시면 많이 팝니다 많이 비싸봐야 천 원이니까 거의 다들 대부분 2박 3일 기준으로는 한 10리터 기름통을 들고 다니고 이렇게 주유를 합니다 자 2분의 1 정도 놨으면 이제 얘를 켜야겠죠 켜야 되는데 확인할 게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열어주시면 이 앞에 있는 이 손잡이가 있어요 이 손잡이가 중앙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딱 열었을 때 이 보이시면은 여기서 이제 레버가 올라갑니다 레버를 올리면 심지들이 이렇게 올라온다 이 심지가 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딱 놓고 중앙에 딱 이제 홈에 여기 또 보면 사이에 홈이 있어요 이 홈에 잘 끼워줍니다 그럼 얘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달아주고 자 반 정도 되고 심지를 올려놓고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이 심지가 등유를 먹을 수 있는 충분히 적실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처음에 오시면 캠핑장이 딱 도착해서 텐트 설치하시기 전에 기름을 먼저 난로에 채워 넣으시고 하실 거 다 하신 다음에 이제 텐트 안에다 옮겨 놓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 좋은 점 정말 좋은 점은요 이 점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건전지로 할 수 있는데 뒤에 보시면 이런 홈 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 열어보면은 건전지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 건전지는 그냥 점화 자동 점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건전지 전기를 놔준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점화 버튼을 누르면 얘가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에 맞춰서 이제 자동 점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점화가 안 된다 싶으시면 딱 열어서 이걸 뚜껑을 깝니다 까서 라이터 라이터를 이용해서 안에다가 불을 지펴주면 심지가 잘 붙습니다 지금은 현재 저희가 기름을 넣지 않기 때문에 점화가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사용하다가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은 이거를 살짝 돌려줘요 살짝 돌려주면 심지가 여기 있었으면 살살살살살 내려갑니다 약간 심지 높이를 조절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끌 거면은 여기 있는 소화 버튼을 딱 누르면 게임 끝 네 일단은 파세코 25S라는 제품을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잘 설명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작년부터 구매를 잘해서 사용했잖아요 실제로 우리 따시기랑 같이 한 번 더 경험을 해봤는데 따시기가 그때 내 텐트에서 잤을 때 솔직히 느낌 어땠어? 너무 따뜻해요 진짜 겨울에도 반팔 반바지로 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럽더라구요 지금 현재 심지어 차박을 하고 있잖아 너는 스테스 차박이라고 해가지고 도킹 텐트 안하고 그냥 차박을만 하는데 사실 차박하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못 쓰죠? 못 쓰지? 저도 못 씁니다 저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차에다가 도킹 텐트를 쳐야 돼 그러면은 도킹 텐트 친부분에다가 놓고 자면은 따뜻하겠죠 그리고 저같이 리빙쉘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너 텐트가 뒤에 있고 이너 텐트 바로 앞쪽에다가 이 공간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그 난로를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에 또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요? 냄새가 좀 나요 그 길 냄새 특이의 길 냄새 그래가지고 이 특이의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에 좀 민감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러면 다른 등유난로도 다 똑같이 나니까 아세요 펜히터로 가셔야 돼요 그거는 캠핑장을 다니시는 분들 네 펜히터 추천드립니다 엄청 따뜻하죠 그렇지 그리고 장점은 얘는 전기가 필요 없고 들고 다니는 휴대성도 좋고 아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기름만 넣어주면 끝이 그렇죠 실내등유만 넣어주면 끝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가 리프트 기능이 있어가지고 높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보관가방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불 켜고도 내릴 수 있어요? 아 불 켜고 내리면 끝장나지 어 못쓰는 거지 아 고생나는 거야? 그냥 끝장나는 거야 아 무조건 켤때는 이게 올리고 켜야 되는 거구나 보관할때만 낮춰서 어 보관할때만 보관해 어 그러면은 얘가 아직 열기가 있잖아 그 열기를 좀 식히고 넣으셔야 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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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0분 정도 그냥 안전하게 30분 정도 밖에다 두시고 하시면 돼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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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식죠 그리고 되게 좋은 점은요 네 어 저도 지금 가스 트윈버너를 쓰고 있지만 가끔 음식을 하다가 여기다 놓고 어 여기다 놓고 저녁때면은 겨울이나 특히 동기 때는 바람만 슝 불어도 막 삼겹살 금방 식거든 그쵸 그래서 살짝 여기다 올려서 데울 수가 있어요 오 근데 바로 다이렉트로 데우면은 이 세붐에 닿으니까 약간 호일을 쌓으셔도 되고 아니면 약간 냄비에다 그냥 올려서 데우시는 그런 기능도 있다 어 좋은 점이 있고 네 따뜻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응 그리고 장점은 어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 음 난방용품인데 어 이게 사실 캠핑하는 분들한테도 알려져 있지만 일반 사무용에 하시는 분들도 이거 많이 쓰시더라 오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 단점은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아 구하기 어렵죠 응 대란이에요 대란 일단은 이 난방기구를 사면은 네 정말 당연한 거지만 네 살짝 조금 아쉬운게 있지 어떤거요 어떤거냐면은 어 부수적으로 사야될게 조금 더 늘어난다 그쵸 그쵸 근데 그거는 그 살려면은 어 에 자기가 내일 아침에 집에 갈 수 있으려면 어 필요하죠 근데 무조건 이게 어 권유가 아니라 아 무조건 사야돼 실제로 사야돼 왜냐면 저도 처음에 샀을 때 아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되죠 뭐 이러고 저도 매장에 샀으니까 그러니까 막 선풍기로 사야된데 매니저는 그리고 일산화탄소감지기도 사야된데 아 제가 뭐 잘 환기하고 하면 되겠죠 네 네 일산화탄소감지기가 없이 사용하시다가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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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나죠 네 그래서 일산화탄소기도 사야되는데 그 탐지기가 비싼 것도 아니야 사실 아 그거죠? 3,500원에서 10,000원 선이니까 구매하시고 그리고 환기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이 선풍기 미니 선풍기라도 아니면 집에 있는 어 그런거죠 서큘레이터 네 뭐 그런거 여름 때 무선으로 충전되는 그런 선풍기도 많이 쓰시잖아 그걸 따로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환기 돌리셔도 되거든 음 그거 환기용이에요? 아니면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거에요? 이게 환기도 되면서 이게 공간을 전체적으로 퍼지는거에요 전체적으로? 음 환기구는 열어놔야 돼 그쵸 환기구 위에 제일 위에 따라있는 네 근데 사이드에도 우리가 뭐 창같은거 보시잖아 옆에 네 저같은 경우에는 텐트가 메인 창이 있고 양옆에 하나 더 있고 네 그 뒤에 이너 텐트 공간에도 창이 다 있어가지고 네 네 네 네 네 다 열 수가 있어서 환기는 근데 그렇게 열어도 따뜻하더라구요 엄청 따뜻해 네 어 그거 최고의 장점이 될 수 있겠다 그쵸 그쵸 열어도 환기도 시키면서도 따뜻하기 때문에 네 뭐 진짜 겨울에는 이만한게 없는거 같습니다 아무튼 파세코를 구매하시거나 뭐 펜히터를 구매하려고 동계 난방을 좀 알아보신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구요 어 저는 이것으로 영상을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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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